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입술만 바라주면 짜잔! 인돌 그룹 메이크업 완성! 뭐야, 표가 안 있잖아? 내가 더 예쁜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 하아... 왜 똑같이 근데 아무 방법이 없어? 완빛나... 안녕하세요. 저 지금 촬영 끝나서 힘들어서 누워있어요. 저희 집이에요. 저 렌즈가 뭐냐고요? 잘려준대요, 제가. 자, 뭐냐면... 저 렌즈미에... 에잉! 빨리 내려봐! Parl coś 전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남동에 와 봤어요. 날씨가 너무 좋죠, 오늘? 아 그러니까 적당히 나대야지 나보다 못생긴 게 사람들이 떠나들어주니까 좋디? 넌 이제 끝이야 에? 뭐야? 널 빛나도 인정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일은 없습니다 창작이 포스터의 경우 촬영이 주된 대상의 부수적으로 포함되므로 국제, 배포, 공중송신이 가능합니다 또한 제가 입고 찍었던 아이언맨 티셔츠 같은 경우에도 공중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너튜브에서 들렸던 방탄 조끼자님들의 노래도 들리는 저작물이 주된 대상의 부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댓글 쓰신 분이 딱 한 사람이신 것 같던데 저는 이전에도 앞으로도 저작권을 어기지 않고 활동하는 여러분들의 빛 왕빛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게... 저걸 그만... 이제 그만하고... 아아아아악!